주님의 은혜와 평강 구역의 임원들이 드리는 헌신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은 우리 뉴욕교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역의 임원들은 그 작은 교회, 그 구역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면서 동시에 또 구역을 인도하는 그 지체들을 또한 책임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역의 임원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역장님들, 총무님들, 강사님들 어떻게 할 만하세요? 행복하신가요? 구역 모임을 할 때 기쁘고 막 감사가 넘치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들어요. 사실. 이게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교회. 교회는 크든 작든 한 교회를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말을 잘 안 들어요. 목사님의 말도 안 듣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은 많아요. 이렇게 해도 불평, 저렇게 해도 불평.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불만, 또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불만입니다. 제가 옛날에 단임 목회를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목사님들이 거의 다가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강하셨고 또 강한 리더십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이끌었던 그런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러면 힘들어요.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불만은 있어요. 여기까지 찾는데 그건 드러내놓고 이 얘기는 못하고 워낙 강하게 이끄시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나는 단임 목회하면 저러면 안 되겠다. 저렇게는 하지 말자. 정말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아무것도 모를 때였으니까요. 되도록이면 교인의 편에 들어서 교인의 말을 듣고 교인들과 함께 한 스텝씩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임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 먹은 것에 따라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교인들의 말을 다 듣고 그러니까 좀 더디더라도 온 교인이 하나가 돼서 조금씩 조금씩 함께 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무슨 한 가지 일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고 그렇게 그래도 이제 더디게 더디게라도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목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목회를 했어요. 야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목사이지 않나. 민주적인 목사 합리적인 목사 교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목사. 그런 목사이지 않나. 그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어느 날 노예의 어떤 어르신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안부를 인사를 하시고 교회는 어떠냐 목회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니만 교회의 몇몇 교인들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죠. 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대요.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야지 양들에게 끌려다닌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이래도 욕 저래도 욕이구나. 이거는 정말 사람의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도 있고요. 정말 본심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고요. 또 열 번 자라다가 한 번 실수를 하고 한 번 잘못을 하면 그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구역장님들 임원들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본인들을 위하여 하는 일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특히 구역을 이끄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이끄는 이 구역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교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구역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 구역의 임원들 뿐만이 아니라 구역을 이루고 있는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알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한 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신이 세우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작은 구역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인 구역이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는 예수님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누구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구역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으셨을 텐데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너희는 어떻게 이 교회를 이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으셨을 텐데 딱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덮칠 것을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덮치더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 영어로는 헤디스. 그러니까 헬이에요. 헬. 지옥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 교회를 쓰러트리려고 얼마나 많은 그 음부의 권세들이 교회를 공격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격들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에베소소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소와 때가 있습니다. 어디죠? 어디서 많이 듣죠 이 본문을? 결혼식장에서 많이 듣죠? 이 결혼식 설교 본문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목사님 갑자기 왜 결혼식 성경 본문 구절을 읽으시나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면 부부에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잘 읽어보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는가 하면 32절, 오늘 본문의 32절을 결론 말씀으로 맺고 있는데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느라. 사도 바울은 지금 부부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비밀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비밀로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성경, NIV 성경을 보면 미스테리입니다. 비밀이 영어성경을 보면 미스테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신비죠, 신비. 미스테리를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한 어떤 것. 두 번째, 오직 게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고 완전히는 깨닫기 어려운 종교적인 진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고 설명하기가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게시에 의해서만 우리가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앞끼고 존중하면서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것 한 범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신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신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신비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을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들어 있어요. 이 구절 안에. 얼마나 사랑하느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는 약속을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사랑하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나의 생명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정말 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런 약속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지금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결혼해서 이제 거의 25년 다 돼가는데 지금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아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장기 기증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목숨까지? 제가 사랑이 식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한 번 슬쩍 물어봤어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아 이런지 아예 노우 아들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럴만한 가치가 없대요. 이제 아 이제 그럴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줬대요. 교회가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역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야말로 미스테리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미스테리예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설명하기도 힘들고. 26절과 27절에 있어요. 26절하고 27절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곧 뭘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교회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 티가 없대요. 그러니까 주름 잡힌 거나 흠이나 티가 없게 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대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대요. 저는요. 야 교회가 그렇게까지 할 만큼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이게 맨날 깨지고 티나 주름이 있고 맨날 죄로 오염되고 맨날 넘어지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신비라는 거예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 오늘 이 본문 30절을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의 지체요.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교회당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우리 이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누구나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죠.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비타민을 먹고 운동을 하고 자기 몸을 되게 아껴요. 우리는 보호해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육체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의 지체가 되는 다른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또 자기가 맡고 있는 이 모임을 미워하고 이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워서 자기 침뱉는 거예요. 자기 몸을 미워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도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구역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또 교회에서 모여야 돼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결혼서약이 있습니다. 다 해보셨죠? 결혼서약. 이제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결혼서약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신랑 신부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 말로 시작을 해요. 예 하고 대답을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서약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오른손을 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럼 아멘 그렇게 합니다. 부여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서로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안 될 때나 서로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계속 이제 서약을 하도록 합니다. 저는요 우리와 예수님과도 이 서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이 서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도 깨지는데 그런 서약도 없이 예수를 믿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하면 그건 뭐 말을 안 해도 뻔하죠. 서약을 해도 깨지는데 서약 없이 이 관계를 맺는다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는 모든 신자들이 이 서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지체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 그리스도와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여할 때나 가난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할 때나 아니면 병들었을 때나 여러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힘들어지고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그래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걸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느 날부터 성가대의 찬양이 은혜가 하나도 안 될 때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교회의 빚이 막 넘쳐가지고 그냥 부도 직전이 있고 이제 부도 났다가 은혜에서 연락이 왔을 때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장군님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결혼서약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서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와 이 그리스도가 신랑과 신부로 비유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서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를 잘 못하나 봐요 이런 걸 강요할 뻔했습니다 전의 교회에서 한번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신비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바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가 이러니까 우리 그 몸된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면 그만두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실망을 하면 낙심을 하면 그만둡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우리가 이 한 몸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몸에 지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가 내 마음이 안 된다고 한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몸의 지체라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을 이뤄야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런 가치가 있을까 비록 지금은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주름 잡힌 것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